기름장난감 ceğiz Abra Abra 루누누누누 Ah Abra M dez M M Let Sw Z G 엄마가 사준거야? 기른장난감? 기른장난감 이건 물을 스킨을 뭐 공격할까? 스킨을 물을 공격할까? 아빠 스킨을 물을 공격할까? 도깨비처럼 도깨비는 아닌데 기린도 보면 머리 위에 뿔 같은게 있어요 이거 깨어날 때 나와있어 카드를 딱 하면 변신하는거에요? 아빠 동글동글하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? 네 에어벨을 록만 하시는거에요 비평 가끔 3분을 넣을 수 있는거에요 영장은? 아니요 엄마 생크림 나요? 검색이 없어 아빠는 해 아빠 해주세요 손부터 닦고 닦는다고 그랬잖아 어림카드다 엄마 어림 너는 지금 기억나는데 애기 자 아 아 아 아 이러고 우와 아 아 아 나의 손이 없어서 자, 이 손이 없어서 그 손이 없어서 그린 메카리머리에요 그린 메카리머리에요 아, 그럼? 아빠 그린 메카리머리 동글동글 해주요 영재사 해봐 어떻게 한거야? 아빠, 그걸 문제하고 탁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영재사 메리야 너거만 안 되나? 아빠, 아빠 다리를 잡아야 돼 다리 기차처럼 만들고 집으로 만들거야 내가 자, 아빠가 해 아빠가 뭘 해 아빠가 이거 아빠가 하고 아빠가 이거 해 영재가 내게 또 해줄게 응 너무 하얘서 고신같은데요 뭐에 나올까 무서워요 응 사장님이 잘생긴 얼굴을 저렇게 닿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바퀴 새로 만드는거에요 바퀴 새로 만드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 응 이렇게 아빠가 해봐 아빠 아빠가 해 아빠가 뭐 할게 안 남았는데 이거? 영재가 그 지붕 한번 올려보세요 지붕 이렇게 어 아빠가 이걸로 아빠가 뒷망치 이렇게 올릴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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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거 같아 응 어디다 할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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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래서 하네 응 지붕이 간다 토크 토크 토크레인으로 뭐 토크레인으로 토크레인으로 토크인으로 구셔야겠다 호크레인으로 만들어 놓고 구셔 기린이 집 보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됐습니다. 기린 일어났어요? 안 일어났어요. 이거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안 일어나요? 기린 일어났어요? 안 일어났는데. 어떻게 기린 죽은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일어났다. 기린 일어났다. 많이 틀어 해야 돼. 이건 아니고. 이건 아빠한테 야 먹어. 아빠. 아빠는 다 써야 돼. 치쿠. 치킨. 자, 뽑아봐라. 냠냠냠냠냠냠냠냠. 호박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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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ar. 야.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